아 토스 나왔네 일단은 가자 갈 길이 바빠요 2인종이니까 한대가 일단은 쿠프전 동족전이네요 동족전 동족전 아린님 5천원원 감사합니다 아 돈이 찍나갔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뭐야어 랜덤 랜덤 안되나요 잠시대기 잠시대기 오 프로브 왔어 일단은 마주쳤고 그래서 이제 바로 꽂으면 되는데 네드베리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다음판 미션 늦게 꽂았어요 근데 네드베리님 알갓고 2,000원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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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게이트 일단 게이트 올라가구요 스쿼트요 안되요 그거는 지금은 저도 일단 게이트 가 파일런을 깨는데 천은 좋지 않아요 파일런을 깨네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튼 우울할 때 성현님 보고 많이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일런 계속 지어줄게요 하나 더 하나 더 게이트를 깨주겠다는 생각인가 야 근데 이거 좀 위험하겠다 여러분들 게이트 깨지면 안 돼요 오씨 프로그 다 나오는데 상대 야 완성 안되겠다 이거 이러면은 질럿을 못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위험한데 자 상대 질럿을 일단 막아야됩니다 여러분들 상대도 일단은 대처가 좋은걸요 대처가 자 캐논 지어줘야겠다 캐논 하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일단 아 아파 아프다 자 게이트 늘려주고요 오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면 오 아파 천천히 따라갑시다 천천히 천천히 상대 이거 뒷캐노즈 좀 그거 좀 의식하나 본데 일단 캐논이 좀 있으면 완성되고 막아줍시다 상대도 가난해서 질럿은 안 나와요 지금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가면 이제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거지 상대를 일단은 귀찮게 해줍시다 귀찮게 들어와 자 역으로 가두기 세마리 가뒀어요 이거는 미끼였다는거지 세마리 가둬버리기 자 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상대는 이제 그 덥석 물었습니다 미끼를 그러면서 코어 지어주고 이거 게이트만 좀 잘 지켜주자고 자 세마리 야 게이트 불 나는게 좀 거슬리긴 해요 근데 자 소비 잘해주고 있고 상황은 뭐 나쁘지 않아요 좀 안 좋았지만 다 따라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일 못하고 있죠 자 자 오 스스로 갇혔어 그리고 상대 스스로의 움직임을 봉인했어요 일단 저는 이제 사업돌리면서 멀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찰의 효과도 큽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뭐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8년 지어주고 있고요 살짝만 나가볼까 질러지 돌아왔네 일단 그러면은 되게 편하죠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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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은 좀 선 넘는 거긴 해요 상대 사실 아! 하나 더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일단 어? 파일런을 더 지웠어야 되네 인구가 살짝 막혔습니다 일단 자 두 개 더 지워야 돼요 두 개 하도 이제 많이 해가지고 계산이 안 됐다 하나 더 일단은 자 상대 이제 정신적 데미지를 좀 많이 입은 것 같거든요 드라군이 이제 제가 사업이 훨씬 빠르다는 거 사업이 훨씬 빠르다는 거고요 게이트 올려줄게요 게이트 이거 잡아줘 상대가 이제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블럿을 때려줍시다 계속 자 넥서스 올라가는 거 확인했고 사업 언제 돼 사업 사업이 이제 좀 있으면 됩니다 자 사업 됐어요 사업 빤스런 하자 하나 하나 땄고 갑시다 인사하면서 자 드라군 하나 땄어요 일단 상대가 근데 공격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오우 오 쉣 자 뭔가 이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업이 이제 훨씬 빠르니까 오 쉣 근데 질러 좀 세긴 하다 근데 여러분들 자 싸워줍시다 일단 좀 아프긴 한데요 일단 야오 오 오 오 쉣 내꺼 때렸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러면 안 되지 오 올리브 쉽게 막는 건데 일단 질러또 질러또 위에 하나 있구요 오 쉣 로봇틱스 올려줍시다 자 3벨트가 일단 활성화가 됐거든요 어차피 이제 다크 하더라도 본지는 날아가진 않아요 캐논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이제 다크 베젤을 해줬구요 이 정도는 괜찮지요 자 다른 거 빼주고 이제는 이제 전세 역전 제가 이제 앞마당도 빨랐기 때문에 구독권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렐리가 왜 자꾸 이상한 데 찍혀있어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 자 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일단 로봇틱스 이제 좀 있으면 완성되구요 가스 찍어주고 옥저버터리 한번 가봅시다 아동도 한번 가주구요 크로브 하나 좀 돌려볼까 일단 상담도 오죠 자 언덕은 이제 쉽게 못온단 말이야 상담도 상담도 장조비 말고 또 구원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언덕 올라오는 거는 좀 무서워요 상담도 제가 가스파해주고 상대 앞마당 타이밍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정도도 찍어주구요 1,350 1,356, 1,300 대충 제가 좀 더 빨리 팠고요 상대 사기 히트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템플러 아카이브 일단 갑니다 파스가 없네 근데 가고요 복잡을 일단은 찍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게이트도 이제 천천히 늘려주고요 넣고도 프루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가스가 좀 살짝 딸리기는 합니다 일단 자 백력 일단은 한 게 좀 많다는 거죠 여기 뭐가 전혀 안 느껴지는데 지금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질러내려고요 아씨 자꾸 이거 실전해 이거 해야 느끼던 하지 자 옥저브를 일단 잡아줍시다 상대 반응을 일단 못했고요 천천히 질러비도 이제 찍어주면서 후지도 일단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일단은 병력이 계속 일단 센터에서 대치 중이란 말이죠 계속 계속해서 일단 대치 중이란 말이죠 아씨 이거 끼네 자 일단 한번 갑시다 한번 가고 여기에도 일단 시악구를 해놨단 말이죠 멀티를 일단 한번 찍어줍니다 이쪽으로 온단 말이지 이쪽으로 상대도 일단은 급할 수밖에 없고요 제 움직임을 일단 의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일단 잠시 대기 아이고 딸란트님 꼭꼭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거 왜 여기 자꾸 끼냐 근데 자 다크를 일단 막을 게 있을 것인가 상대가 게이트가 일단 좀 많단 말이죠 다크 나왔고 상대 오 수비 좋은걸 일단 수비가 일단 죽고요 상대 다크도 여기 하나 꼈고 상대도 일단 다크가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들 자 게이트를 일단 늘려주면서 수비적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수비적으로 아씨 야 뭐하냐 저거 좀 이제 찍어주고요 개논도 일단 지어줍시다 제가 이제 멀티가 이제 빠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상대는 여기고 자 한번 이제 막아 수비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잘 수비를 해주도록 합시다 일단 상대도 일단 병력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지만 저도 이제 꽤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상대 병력이 오죠 업그레이드 준비해주고 일단 이거를 막아줍시다 상대도 병력이 이제 저보다 적어요 여러분들 상대 이제 추가적인 멀티나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건설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다 이제 끄시고 내고요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캠페인은 지금 이제 따로 하진 않아요 벽이 느껴지나 자 톰을 이제 써주고 있고요 상대 하지만 이제 물량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거지 여러분들 상대 입장에서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아칸이 일단 굉장히 뗍니다 여기도 이제 먹어줄 거고요 행운 봉사해주고 자 상대방 일단은 안바단을 가볼까 아니면은 기회는 줄게 멀티로 갑시다 멀티로 갑시다 너무 상심하지마 자 여기 푸르브 왔고요 자 언덕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안전하다는 거지 상대가 나잖아 상대가 나는데 뭐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자 드라군 계속 뛰고요 자 상대도 일단은 수비를 해주러 오고 있는데 자 공격으로 오는데 충분히 막아줄만 하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돌아갑시다 충분히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푸르브 다 보충해주고요 상대 이제 업그레이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나씩 이제 다 가져도록 합시다 투숙폭력 이제 돌아오면은 충분히 막아줄만 하고요 자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병력이 많고 자 많이 부담 가보구나 이해한다 이해하지요 너가 따야지 어 아쉬운가 본데 싸길 많이 화났나본데 상대 일단은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볼까 그러면 쉽네 쉬워 저구로 갑니다 저구로 한번 가자 컴퓨터 너구 하대 정말 어 고맙습니다.